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직가에 대한 개념을 짚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될까요? 직가는 말 그대로 땅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즉 나라에서 평가하고 정하는 토지의 면적당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토지 투자 도대체 내가 투자한 곳은 언제 오르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분석 들어가 보시죠. 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 1분은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성우 대표께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바로바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시장 분석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토지 투자하는 분들께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 토지나 어떤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는데 부동산의 어떤 3승 법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승 법칙. 단계별로 3배의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착공되는 시점, 완공되는 시점. 이런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인데요. 부동산 지가 3승 법칙. 1단계가 발표 후에 3배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2단계 착공 후에 3배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3단계 완공 후에 3배가 상승이 되는 그런 3승 법칙인데요. 1단계 발표가 됐을 때 보게 되면 어떤 미정인 상태였다가 발표가 되니까 어떤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이제 뉴스나 어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수요를 인해서 어떤 주택이나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정이 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 착공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발표 단계는 가보니까 굉장히 허허벌판에 논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떤 정부에 관련된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정보를 듣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논이나 밭이지만 향후에는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허허벌판에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 발전이 되고 여기 언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여기 언제 또 이런 도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데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되게 되면 많은 덤프트럭이나 그리고 트럭 기계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시끌벅적하게 되는 거죠. 땅을 파헤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표 단계에서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지만 이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땅을 내놓지 않거나 이제는 정부에서 수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수요가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물건 자체를 다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투자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는 그런 금액대의 형성이 돼 있는데 고가를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살 수 있지만 처음에 발표 단계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사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3단계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가격은 더 치솟게 되죠. 3배가 더 상승이 되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사급 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그런 상황에서 실수요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3배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부동산 상승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발표 단계에서 진행을 했는데 리스크 부담을 안 꼬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낮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미정 단계에서 발표 단계까지는. 하지만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계획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홈의실, 광교에서 홈의실까지 거리가 11.1km죠. 2006년도에 기본 계획이 나와서 2022년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민자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면 보류가 됐었죠. 그러다가 2017년 말에 다시 이제 용역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2022년에 개통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개통이 되는 그런 거죠. 아무튼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표 단계 이전, 착공 단계 이전에 있는 어떤 토지나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 부담을 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지나치고 착공 단계에 간다고 하면 그만큼 금액적인 부분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안정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단계에서는 5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 일반 상업 지역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단계에서는 5에서 20만 원, 예정 단계에서는 20에서 60만 원, 확정 발표 단계는 60에서 300만 원까지 치솟고 그다음에 시행, 착공, 리스크 부담이 없기 때문에 300에서 600만 원까지 치솟고 완성 단계에는 6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절정, 신도시가 정착이 된 상황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미정 단계, 시골 땅이죠. 소문 단계에서 이렇게 상승이 되고 그리고 투자 적정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확정 단계, 정부가 발표 단계에서 착공 단계, 완공 단계 이 시점이 가장 안정성이나 리스크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 시기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리스크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지의 집가 상승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맞는 현장 정보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상업 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 시 실투자금 약 1억 3,500만 원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 대출 금액 9,900만 원 예상하면 실투자금 6,5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이슈에 이어서 토지 정보 바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이성우 대표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지역이죠. 대표님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제 황금 신도시인데요. 전남 광양입니다. 이쪽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신흥 부천으로 태어날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획 정리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획 단계에서 지나서 발표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착공 단계입니다. 착공 단계여도 이제 공정률 자체가 10%냐 20%냐에 따라서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 자체가 76%에 달하는 그러한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기로 본다고 하면 착공에서 구획 정리 사업 완공까지의 어떤 시점 자체를 이 정도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 적정한 그러한 시기다라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자 지자체죠. 포스코 광양 제철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제철, 현대 스틸, 현대 하이코스 이런 대기업들이 많은 곳인데 그만큼 기업들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세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자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 정책도 남다르죠. 그래서 복지 정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청년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이 대출 이자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한 120가구 정도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그러한 상도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 그런 광양시입니다. 거기에 또 구직 청년 교통카드 1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 청년 직원 주거 비 1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청년 도서 역시 구입비 50%를 지원을 하고 초중고생 버스비가 100원입니다. 아무튼 부자 지자체인 만큼 어떤 복지 정책이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말 잘, 훌륭하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출산율 자체도 지금 광양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출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죠. 100만 원 쿠폰 지급하고 출산 가정을 무료 산후조리 돈까지 주고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광양시로 주소 이전을 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1인당 1인 가구다라고 하면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2인 가구면 더욱더 많은 금액을 또 광양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잘 돼 있는 곳이 광양이고 그리고 어떤 산업도시면서 관광도시로 이렇게 또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승세죠. 그래서 2018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인구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아파트 가격 자체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 아파트 상승률 1위가 바로 광양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적고 인구 유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09%지만 광양은 0.29%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광양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6.3km 내에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그리고 율천산단에 포스코 리튬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리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광양시까지도 진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양항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광양항만을 이용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광양항만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물동량 1위인 그런 항만이죠.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황금 신도시를 비롯해서 광양시의 미래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동산, 광양에 있는 부동산에 걸려있는 지도인데요. 지금 황금지구가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인데 바로 뒤에 이제 구봉산 관광단지 골프장이 27개월이 들어오고 워터파크까지 같이 들어오는 그러한 관광단지가 한 30만 평이 또 조성이 됐죠. 윤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재 여기 논밭입니다. 황금지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황금 2지구 논밭인데 계획상으로는 황금 2지구, 광양시에서 공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황길 2지구, 광양시에서 여기도 진행을 나중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황금지구와 황금 2지구, 황길 2지구 그리고 황길지구까지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바로 옆에 어린이 테마파크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족도시면서 신도시의 개념이 된 그러한 광양시를 볼 수 있겠죠. 구봉산 관광단지는 골프장 27개월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두르면서 이 남부지역,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어떤 관광의 명소가 될 그러한 관광단지고 바로 앞에 황금지구가 있습니다. 황금지구의 집마당은 바로 골프장의 워터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신웅 부초로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또 바로 옆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만큼 거기에서 또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베큐를 구우면서 또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광양제철소가 지금 3만 명입니다. 그만큼 광양시의 어떤 시장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광양제철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죠. 바로 전기장소 배터리 사업인데 포스코케미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5월 31일 날 준공이 되고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건너편이 이 모습인데 이 부지까지 전부 다 포스코케미칼 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전 세계 전기장소 배터리의 20%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1 황금기가 광양제철소라면 제2 황금기가 바로 포스코 리튬을 통해서 전기장소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제2의 황금기가 될 광양시의 산업이다. 그리고 황금 산업도시가 바로 황금산단이죠. 바로 황금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마는 우리나라 수질 물뚱량 1위고요. 지금 환지들로 보게 되면 아파트 부지 그리고 상업 부지 그리고 준주거 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가지가 잘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상업 지역은 용적률 자체가 높게 책정이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에 용적률과 건폐를 많이 준 거죠. 일반 상업 지역 대지 181.2제곱미터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대지 251.9제곱미터 해서 현재 76% 공정 진행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공사 모습이 계속 좀 보이고 있죠. 여기만 진행이 된다면 90% 공정이 끝나는 상황이고요. 용적률도 1,300의 80% 굉장히 법정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 182제곱미터 3억 3,500만 원 상업 지역입니다. 대출 2억 원 예상해서 1억 3,500만 원이 투자 금액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1억 6,4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 대출이 되고 6,500만 원이 투자 금액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였고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입니다. 이호선 구의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4층 소개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 3억 2,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9,000만 원일 때 실투자금 약 3,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000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2,500만 원 전망됩니다. 광진구 자양동도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포인트 집어주세요. 네, 구의역 일대가 지금 많이 들썽이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후보지로 채택이 된 부분이죠. 여기는 또 구의장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예전에 KT 부지와 그다음에 동부지원 부지가 또 이쪽에 있었죠. 지금 동부지원은 통파로 이전을 했고요. 이쪽 지역의 이제 어떤 상업에 관련된 부분, 또 업무에 관련된 부분, 첨단복합 업무단지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강 건너죠. 강남의 강 건너에 있는 광진구가 앞으로 이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의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1분 거리. 용도는 준지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구의장형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구의장형 재정비 촉진지구와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의장형 재정비 촉진지구 완성이 됐을 때 10개의 빌딩들, 그리고 또 옆에 부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생기게 되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의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그리고 건국대, 세종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바로 건너거든요. 강남에는 주거비가 굉장히 좀 비싸죠. 어떤 저항감 때문에 강을 건너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임차 금액이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광진구 쪽. 구의역에서 삼성역까지는 6점 과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많은 분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굉장히 많죠. 전세, 월세가 공실의 위험이 가장 적은 데가 아마도 광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의장형 재정비 촉진지구가 가장 큰 개발 호재 이슈입니다. 올해 9월에 착공이 들어가죠. 그만큼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 지역 자체는 일반인이 토지보다도 어떤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9월에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년 후 정도에 이제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근거리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시세 상승이나 이런 폭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학교도 역시 구남초, 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그리고 건대, 세정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 곳이면서 어떤 환경 자체가, 구역 자체가 이제 일대가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는 국제기록복합지구가 있죠. 바로 6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바로 옆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 굉장히 밝은 지역입니다. 자양 1구역이 바로 이 지점인데 여기가 KT, 그다음에 동부지방법은 있던 자리인데 이 부분에 이제 10개의 빌딩들이 생기고 그 나머지 부분도 역시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구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떤 시세착이나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진구의 어떤 사업들을 보게 되면 중공역은 의료, 행정, 문화 복합단지로 만들고 그리고 구역은 행정, 숙박, 업무, 주거 복합단지로 만들고 강변역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이 굵직한 3개의 사업을 통해서 광진구의 어떤 발전 사항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광진구는 지금 이 전구에서 이 서울시의 지자체 구에서 가장 적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늘리는 부분인데 지금 광진구가 가장 많죠. 5만 6천 제곱미터 상업지역을 또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19년 5월 중공 예정입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0층 건물 내 4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이렇게 있고요.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CCTV 설치가 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투룸인 구조고요. 보증금이 2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는 3천 5백만 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1천만 원, 월 100만 원. 그래서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이 1억 2천 5백만 원에 월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신 두 곳 모두 만나봤습니다. 일부와 함께한 이성우 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제는 2천만 원으로 도심 역세권 투자하기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열리니까요. 02-2077-6358번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